박근혜씨의 옥죽메세지가 지금 사실상 수구세력들에게는 엄청난 악재가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박근혜가 옥죽메세지를 던지는게 자기네들 지지층 결집시키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이번 총선 전체를 본다 그러면 굉장한 이건 아주 큰 악재에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직도 박근혜는 정말 용서받지 못하고 아직도 여러분들 박근혜 사면해야 된다 구속 잘됐다라고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 절반 이상이 박근혜는 감옥에 있는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오늘 박근혜가 옥죽메세지를 던지고 나서 가장 당황한 정당은 어느 정당 같아요. 박근혜의 옥죽메세지를 유영하 변호사가 국회 정론관에서 읽었는데 한마디로 통합하라였어요. 통합하라. 통합하라인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아니죠. 자유공화당. 한마디로 친박신당을 만들려다가 김문수랑 조원진이랑 친박신당을 만들어서 자유공화당을 만들자마자 통합하라. 뭐지? 작은 애들은 박근혜 지킨다 그러면서 친박신당 만든다 그랬는데 그래갖고 만들자마자 갑자기 통합하라. 조대지 당황하지. 얼마나 돌아버리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면 박근혜의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미래통합당과 통합하라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박근혜 무죄 그리고 박근혜 석방을 외쳤던 태극기 부대는 사실상 욕을 못하지만 엄청난 배신감이지. 그렇잖아요. 엄청난 배신감이잖아. 저기네들이 여태까지 박근혜를 위해서 광장에 싸웠는데 이제 와서 미래한국당과 통합하라. 라고 하니까 굉장히 헛갈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국회 정돈관에서 발표한 옥중 메시지를 통해 나라가 전례 없이 위기에 빠져있고 박근혜 따에만큼 위기에 빠져있었겠니. 국민들의 삶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 집산을 하는 것은 거대 양당의 모습에 실망도 했지만 보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박근혜가 옥중에서.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 세력. 현 집권 세력들.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를 박근혜가 무능하고 위선적이다. 박근혜만큼 무능한 대통령이 있었어요? 웃음밖에 안 나오지 않아요? 박근혜만큼 대한민국 역사상 무능한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통합당을 지지 이육.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박근혜가 썼다는 옥중 서신을 봤는데요. 이건 박근혜가 쓴 게 아니에요. 모질이가 무슨 이런 글을 쓸 줄 알아요. 읽지도 못하는 인간이 이런 글을 썼다고 나보로 믿으라고 걔가 웃겠다. 걔가. 이걸 박근혜가 썼다고 이걸 믿으라고 에라이 여러분들 우리가 바보야? 이건 또 누가 쓴 거지. 쓴 거를 그냥 박근혜 이렇게 이름만 해서 유영아가 읽은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박근혜가 이런 글 쓰고 현 시국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아 그래요? 이거는 그냥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건 박근혜가 쓴 게 아니야. 이렇게 시국을 잘 판단하고 어? 지 생각대로 나라가 어렵다고 느꼈다 그러면 여태까지 무슨 감초주사 식초주사 무슨 뭐 그런 거 맞고 다녔겠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 내가 볼 때는 이건 깜빡 안에서도 이건 사문서 위죠. 죄를 하나 좀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박근혜가 무슨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박근혜는 써준 것도 읽지도 못하는 애예요. 어바바바바바 써주는 것도 읽지 못하는 애가 무슨 어? 지가 이런 글을 써요. 어? 옥중에 박 전 대통령이 이처럼 통합당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 그간 박 전 대통령이 이처럼 통합당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 그간 박 전 대통령이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친박 정당을 추진해온 친박 세력들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죠. 그쵸? 그 다음에 탄핵을 당한 정말 박근혜는 양심이었죠. 탄핵을 당했다는 이유 그냥 탄핵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는 억울한 탄핵을 당했다는 건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인간들은 사실상 보수의 가치는 헌법을 존중하고 그쵸? 누구보다도 헌법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보수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박근혜는 무죄라고 떠드는 인간들은 이거는 헌법 파괴세력들이거든요. 그리고 박근혜가 지금 이런 옥중서신을 날릴 때입니까? 박근혜는 지금 반성을 하고 사실상 이거는 박근혜는 오늘 현실 정치에 만약에 박근혜가 썼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박근혜가 이 편지를 썼다 그러면 감옥에서 죄를 뉘우죠. 감옥을 왜 보내요? 여러분들 죄 있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이유는 그 죄에 맞는 반성을 하고 참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에서 사회와 단절시키고 감옥에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죠. 너가 죄 지은 만큼 사회와 단절된 상태에서 반성하고 참회하고 너 죄를 깨닫고 뉘우치라고 사실상 감옥에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옥중에서도 현실 정치에 개입을 하고 이거는 누구예요?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민적인 비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가장 또 당황한 당은 누구야? 사실 제가 여러분들 이번 총선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민주당이 위기감이 있고 잘못하다가 일당이 넘어간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은 그래요. 야당복은 있다. 그 야당복이 뭐냐? 사실상 박근혜 탄핵 이후 한 3년여가 지났죠. 3년여 박근혜 탄핵 이후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 자유한국당이 얼마든지 개혁을 하고 뭐 쇄신을 하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 그러니까 수구들의 이합집산을 깨고 진짜로 대한민국 의류에서 보수의 가치를 세웠다 그러면 집권의 기회가 돌아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3년 동안 국민들에게 가장 비판받고 국민들에게 가장 혐오 정당 1위에 올랐던 이유가 뭐야? 아직도 저 정당은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거예요. 탄핵이 맞냐? 탄핵이 틀리냐? 잘못됐냐? 맞냐? 박근혜로 인해서 수구 세력들이 지금 더 세 걸려 있어요. 수구 세력들이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박근혜를 지웠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박근혜를 지워야만 수구 세력들이 살 수 있는 이번 총선의 규길이었는데 총선이 앞으로 40여일 다가오고 있는데 또다시 박근혜를 소환한다는 것은 총선 망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망하겠다는 거다? 특히 박근혜가 총선 전면전에 이렇게 나서는 거는요. 수도권은 전멸이에요. 제가 볼 때 수도권은 민주당이 그래도 앞서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에게 큰 퍼센트 차이로 수도권에서 굉장히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데 박근혜가 나옴으로써 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미래통합당은 박근혜의 덫을 걸려버렸다. 박근혜 지지 세력을 등에 얻고 박근혜가 또다시 현실 정치에 개입하면서 미래통합당이 태극기 부대를 버리지 못하고 태극기 부대를 안고 가는 순간 우리 민주 진영에서는 야호를 부르면 된다. 저는 정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황교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의 옥중 서순이 나오자 국민 지켜달라는 박근혜의 애국심 가슴 깊이 울려. 진짜 웃긴 말이죠. 당대표라는 황교안이가 박근혜의 애국심이 가슴 깊이 울렸대. 여러분들 대한민국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박근혜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박근혜는 탄핵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미래통합당의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나와서 박근혜의 애국심을 다시 끄집어낸다는 것은 얘네들은 사실상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가장 악재는 박근혜의 덫이다. 그렇죠? 박근혜를 버리지 못한 자유한국당은 이번 총선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박근혜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 그게 왜 박근혜의 덫이 아직도 걸릴 수밖에 없었냐. 그동안 3년여 동안 얼마든지 박근혜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박근혜를 정리하고 침박 세력들을 몰아냈어야 되는데 침박 세력들을 몰아내기는 커녕 총선이 가까우니까 태극기 모독 부대들과 침박 세력들이 당의 주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유승민계나 어떤 비박계들이 오히려 궁지에 몰리면서 박근혜가 등장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침박의 부활. 침박의 부활은 뭐예요? 총선 패가망신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다가 문재인 대통령 요즘 욕하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들린다고 얘기하지만 박근혜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말하기 싫어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국민들 대부분이 박근혜는 굉장히 부끄러운 존재고 심지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입에서도 박근혜 욕이 나와요. 샤이 보수들이 3년 동안 숨지고 있다가 박근혜가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 다시 수구들이 직결하려고 나왔는데 박근혜가 소환되면서 다시 샤이 보수가 될 수밖에 없고 저들은 박근혜의 탄핵의 강을 아직도 누가 맞냐 네가 맞냐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박근혜의 탄핵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나 현재의 미래통합당이 명확한 결론을 내고 새로운 정당의 기치를 내걸고 보수의 가치를 우리 국민들에게 내세웠다 그러면 무서운 세력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박근혜 지금 미래통합당 안에서는 그냥 개파끼리 싸울까 봐 박근혜의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무원의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총선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박근혜가 튀어나오니까 다시 박근혜 탄핵은 억울하다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라 탄핵 정리가 안 됐으니까 얘네들은 앞으로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가 미래통합당과 힘을 합쳐라 라고 했으니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태극기 모독부대와 선을 거야지 중도층을 끌어안질 수 있는데 태극기 모독부대들한테 박근혜가 옥중서신으로 미래통합당과 합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황교안 입장에서는 박근혜가 아직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태극기 모독부대들을 받기도 부담스럽고 안 받기도 부담스러운 덫에 걸려버렸다 도로 박근혜당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박근혜 세력을 안 받기도 부담스럽고 받자니 수도권 총선 날아가고 박근혜 덫에 걸려버린 수구 세력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키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가 옥중서신 자주 내 일주일마다 옥중서신 내 편지 써 TV만 보지 말고 드라마만 보지 말고 옥중서신 1탄 옥중서신 2탄 옥중서신 3탄 옥중서신 4탄 계속 내 얼마나 좋아 계속 신천지 응원도 하고 막 계속 옥중서신 계속 메시지를 자꾸 던져 그래갖고 옥중 정치를 해 그러다가 억울한 나를 꺼내 주십시오 한마디 하면 그냥 진짜 땡큐지 억울한 옥살이를 어느덧 3년째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도 나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하면 옥중서신 좀 자주네 그러고 있다가 미래한국당에서 만약에 안 받으면 제가 얘기한 통합은 물 건너 가는 건가요 이제는 친박이 나설 때입니다 또 분란이야 진짜 제가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완전 딜레마예요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여기저기서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도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느닷없이 박근혜가 태극기 모독 부대들과 통합을 하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바람에 황교안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지도부 자체가 지금 멘붕이 온 거야 버릴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고 안으면 수도권 전멸하지 버리면 경남 경북 찢어지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박근혜 앞으로 박근혜가 핸드폰 하나 주고 모바일로 유튜브도 좀 했으면 좋겠어 안에서 심심하지 여러분 저 보고 싶었습니까 슈퍼챗 전혀 터지고 잘 있습니다 시청자 막 동시간 시청자 한 30만명 보고 유튜버예요 유튜버 그래갖고 매일 실방 매일 생방송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또 살다가 총선 앞두고 박근혜 응원하기는 또 처음이네 박근혜씨 옥중서신 자주 보고 싶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미래 한국당과 통합하라라는 의제를 던졌기 때문에 우리 황세모 진짜 세모죠 받기도 뭐하고 안 받기도 뭐하고 그래서 지금 황교안 그리고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멘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박근혜의 덫에 걸렸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주변에 진짜 보세요 자유한국당 지지한다고 얘기하지만 문재인 욕하면서도 박근혜 욕하면요 쉴드를 못 쳐요 그치 태극기 모독 부대 빼고 주변에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사람들 중에서 박근혜는 하면요 그러니까 감옥가 있잖아 제 말 맞죠 대부분 그래요 문재인 막 욕할 때 열받아서 그래서 박근혜 같은 애들 잘했니 그러니까 박근혜는 감옥가 있잖아 라고 하면서 싸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박근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부끄럽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마저도 박근혜 그래서 감옥가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들도 박근혜는 쉴드 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가 옥중에서 현실정치에 개입을 하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뿐만 아니라 분열이 굉장히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민주세력에게는 큰 기회가 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원진이는 당연히 박근혜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황교안과 당대당 통합이나 이런 논의를 할 거예요 그쵸?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미래통합당과 무슨 하나의 단일 대우를 가려고 노력할 때 얘네들은 받아봐야 굉장한 마이너스표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이제 자유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버릴라니 TK지역이 날라가 비례대표 지지율이 떨어져 그래서 굉장히 딜레마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왜 박근혜의 명을 거역하는 순간 TK지역에서는 미래한국당을 안 찍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호재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음